안녕하십니까 여러분? Did you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did는 두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너 뭐 뭐 했어 뜻이 되겠구요. 핵심 패턴은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이미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구요. 그리고 발음은 did you를 연음에 의해서 부드럽게 did you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번째 문장으로 너 그에게 부탁해 봤어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나에게 부탁하기 전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그에게 부탁해 봤는지 이미 상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기본 패턴 did you 그리고 ask him for it 이러한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id you 다음에 ask 동사 원형을 썼구요. 이때 ask 하면 묻다 물어보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청하다 그리고 힘 그에게 for it 그것을 위하여 그래서 그래서 did you ask him for it 너 그에게 부탁해 봤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그거 적어 놨어 이러한 뜻이 되겠구요. 상대에게 주소나 또는 사람 이름 또는 깜빡하기 쉬운 전화번호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 놨는지 이미 과거에 어딘가에 써 놓았는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기본 패턴 너 뭐 뭐 했어? 그리고 write that down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write down 하면 무엇을 써놓다 적어놓다 이러한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that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write down 구동사 또는 이어 동사 사이의 목적어를 써주셔야 하구요. 그래서 did you write that down? 너 그거 적어 놨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문 잘 잠갔어 너 나오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이미 문 잘 잠갔는지 문단속은 잘 해놓았는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did you 너 뭐 뭐 했어? 그리고 lock the door well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도 역시 did you 다음에 lock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이때 lock 하면 잠그다. the door 문을 well 하면 잘 이라는 부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did you lock the door well? 너 문 잘 잠갔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또 해볼 문장은 너 그 소식 들었어? 그래서 상대에게 이미 과거에 그 소식을 들었는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did you 너 뭐 뭐 했어? 그리고 hear the new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도 역시 did you 다음에 hear, 듣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the news 하면 그 소식, 즉 전체적 의미는 did you hear the news? 너 그 소식 들었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점심 먹었어? 이러한 뜻이 되겠구요. 상대에게 이미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볼 수 있구요. 그래서 먹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점심, 이미 지난 시간에 점심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는 기본 패턴 did you 너 뭐 뭐 했어? 그리고 간단하게 have lunch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did you have lunch? 너 점심 먹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표현은 may I 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의미는 뭐 뭐 해도 될까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may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한 표현이구요. 그리고 can I 라는 표현보다 좀 더 격식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can I 도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또 해보겠는데요. 우선 지금 들러도 될까요? 상대에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들려도 들러도 될까요? 방문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may I 내가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drop by now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이때 drop by 하면 잠깐 들르다. 그리고 drop 대신에 stop을 써서 stop by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w 하면 지금 이라는 부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may I drop by now? 지금 내가 들러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상대에게 방이나 사무실 또는 집 그러한 장소를 상대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 되겠구요. 그래서 may I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또는 제가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come in 들어가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for a moment 하면 잠시 또는 잠시 동안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may I 다음에 come 동사 원형을 썼구요. 즉 may I come in for a moment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겠구요. 그래서 내일 연락을 드려도 신뢰가 되지 않는지 이미 허락을 구하는 그래서 연락을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본 패턴 may I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call you 당신에게 연락하다 전화하다 tomorrow 하면 내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call you tomorrow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러한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상대에게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앉아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턴 may I 내가 뭐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have a sit 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have a sit 하면 앉다. 그리고 have a sit 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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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다 라는 동사를 곧바로 써주셔도 되구요. 그래서 may I have a sit here? 여기 내가 앉아도 될까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나는 창문을 열고 싶은데 그래도 상대에게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미리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기본 패턴 may I 제가 뭐 뭐 해도 될까요? 그리고 open the window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may I 다음에 open, 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window 하면 창문을, 그래서 may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그에게 부탁해 봤어? Did you ask him for it? Did you ask him for it? Did you ask him for it? 너 그거 적어 놨어? Did you write that down? Did you write that down? Did you write it down? 너 문 잘 잠갔어? Did you lock the door well? Did you lock the door well? Did you lock the door well? 너 그 소식 들었어?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너 점심 먹었어?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Did you have lunch? 지금 들러도 될까요? May I drop by now? May I drop by now?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for a moment? May I come in for a moment? May I come in for a moment? 내일 연락 드려도 될까요? May I call you tomorrow? May I call you tomorrow? May I call you tomorrow?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have a seat here? May I have a seat here? May I have a seat here?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